여기에 보니까 따님분을 위해서 교육비와 고가의 악기 이렇게 해서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셨다고. 선아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능 쪽으로도 소질이 많아서 두 가지를 했을 때는 한 달에 700 정도로 700 정도로. 아낌없이 선아한테 모든 거를 다 투자를 한 것 같아요.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아빠는 회사 사업 시 아 제조업 제조업 고운 아침 1일 6일 그렇게 대표로 계시고 제가 말하는 건 다 그냥 해주세요. 그냥 풀어봐 좋아 엄마 최고지 아빠가 사준 거잖아 그래도 엄마가 찾아내라고 했잖아 너 기타 두 대나 있는데 또 그게 갖고 싶었어? 이건 기타가 아니지. 그래? 기타 닮았다. 기타 아기 같아. 맥북이랑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는 별로 안 해요. 80만 원 세미알로우는 한 600만 원 정도. 그냥 싼 거 샀어요. 그냥 싼 거 샀어요. theiremos 앞에서 나 이었어 그들의 화면